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텔 이불로 유명한 자멜 마이크로 모달 이불 세트 리뷰해볼게요 반려동물과 아이들도 안전하게 덮을 수 있는 자멜 모달 이불입니다 일반 이불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충전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가형 모달 이불은 중국산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자멜 모달 이불은 한국 비건 인증을 받은 이불이에요 향균 99.9% 이구요 향균 옥수수 패딩솜으로 천연 옥수수 솜을 사용했더라구요 강아지 아기에게 덮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드기 기피율 테스트 인증서도 보유하고 있더라구요 진드기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모달 원단으로 오코텍스 스탠다드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균도 테스트 99.9%를 통과를 했다니 더 안심이 되더라구요 사람 손으로 직접 노빙을 해서 만든 모달 이불입니다 침대에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퀸사이즈 이불과 베개 커버 패드까지 세트인데 호텔 이불처럼 넉넉하고 포근하더라구요 포송아 좋아? 자멜 이불은 비건 인증 기준을 통과해서 인증 받은 친환경 모달 원단을 사용했답니다 포송이랑 같이 덮을 이불이다 포송아 자멜 마이크로 모달은 머리카락의 100분의 1 미세한 실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공급률로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재직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불패드야 핀사이즈 튄튼해 보이지? 튄튼해 보여 이불패드는 뒷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답니다 아기들도 덮을 수 있는 머리 아기들도 덮을 수 있는 머리 포송아 좋아? 포송아 좋아? 자 나나이가 슉 이렇게 와 좋다 되게 도톰하네 호텔 친구처럼 포근하면서 도톰하고 부드러웠어요 100이 필요한데 2개 쌍으로 1cm 1cm 품질이 좋던데 감촉들이 촉감이 좋아 좋아서 디자인도 이불 디자인이랑 배기 디자인이라 맞춤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폭신폭신하네 폭신폭신하네 오 됐다 다했다 빨라칩입니다 빨라칩 마이크로 모델 소재는 100% 면보다 땀과 물을 흡수하는 흡습성과 통폐성이 높다고 합니다 충전재 밀도가 높아서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 털도 손쉽게 털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좋아? 좋아? 이불 충전재는 저가형 충전재가 아니고 옥수수 패딩 충전재를 넣었더라고요 ForSAP 는 plein 그래요 면으미 좋 000 다릅니다 그럼 패드 그럼 방지 패드 가야되겠어요 자멜 모델 이불 퀸 사이즈는 200 곱하기 230 사이즈입니다. 퀸 사이즈로 기존 정형화 사이즈보다 더 넉넉한 사이즈여서 여유가 있더라고요. 퀸 사이즈인데 여기를 완전히 덮어주는 사이즈예요.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겨울에 사용하기 좋고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온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호텔 친구처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비건 인증을 받은 항균 옥수수 솜을 사용해서 더 안심이 됐던 이불이에요. 호텔 나가 survival 길거리 멸치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서 뽀송이 와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오오오 좋아 호텔 친구 세트 찾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